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UDA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UDA 이벤트는 쉽게 생각해서 일종의 깃발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CUDA로 보내지는, GPU로 보내지는 명령어들은 스트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했죠. 우리 호스트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게 스트림으로 들어가고 GPU에서 얘네를 하나씩 꺼내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이를 집어넣어 놓고 얘네가 지금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CUDA 이벤트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사이에 깃발을 뽑아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UDA 이벤트라는 것은 일종의 표시 마커고요. 스트림 내부 흐름, 내부 명령 흐름 중 특점 지점을 표시를 해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UDA 이벤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CUDA 스트림 내부에서 뭔가 동기화가 필요할 때 특정 지점에 우리가 체크해서 여기서 뭔가 동기화를 한번 해야 될 때 또는 이 스트림에 들어간 일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할 때, 살펴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금까지 커널을 런치하는 시간을 잤을 때 앞에 뒤에 동기화 명령을 넣고 시간을 잤었는데 그 대신 이런 깃발을 꽂아놓고 깃발이 언제 지나갔는지 얘가 언제 지나갔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시간을 재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관련된 예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CUDA 이벤트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렸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벤트를 사용하려면은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것이 정직하죠. CUDA 이벤트 크리에이트 하면은 우리의 이벤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다 썼으면 얘를 또 폐기해야 될 겁니다. CUDA 이벤트 디스트로이 하면은 이벤트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이벤트 깃발을 꽂아야겠죠. 자, 깃발을 꽂는다는 건 스트림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CUDA 이벤트 레코드입니다.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CUDA 이벤트 레코드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벤트를 여기 인자,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어떤 스트림에 넣어줄지가 두 번째 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이제 디폴트 스트림, 널 스트림에 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스트림에서 어떤 명령들이 가다가 여기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처리된 후에 지표가 얘를 꺼내 가겠죠. 자, 이때 이벤트가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 발생한 시점의 정보들이 이 이벤트라는 변수 안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얘가 언제 지나갔고 지나갔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 이벤트 안에 기록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벤트를 설치를 해놨다면, 빗발을 꽂아놓았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에 대한 API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동기하거나 얘가 이벤트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커리, 커리를 알린다고 하죠. 질의하는 명령어를 살펴보면은 일단 동기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다 이벤트 싱크로나이즈인데, 이 이벤트를, 얘가 아니죠. 이 이벤트를 기다리겠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쿠다, 우리가 스트림 안에다가 이벤트를 쭉 집어넣어 놓고, 어떤 이벤트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 명령어 이렇게 내리겠죠. 내려놓고 그 밑에다가 쿠다, 이벤트, 싱크로나이즈를 해놓으면은, 얘가, 이 이벤트가 이 스트림을 빠져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호스트가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즉, 이게 바로 동기화였죠. 동기화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호스트를 대기시키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쿠다 이벤트 쿼리인데요. 쿼리 말 그대로 질의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는 거죠. 이벤트 너 지금 어떻게 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림 안에 깃발을 꽂아놓고, 얘 깃발, 어떤 명령어들 여기까지 실행이 됐으면 뭔가 호스트가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근데 얘를 굳이 기다렸다 할 필요 없이 지나간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돌아가면서 얘를 놓칠 일을 날리면 되겠죠. 특정 시점마다 언어 이벤트 끝났니 물어보는 후고, 여기에 결과를 확인한 후에, 끝났구나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겠죠. 얘는 그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물어볼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쿠다 이벤트는 어떤 스트림 내에서 특정 두 시점 사이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커널, 커널 같은 경우는 싱크로노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뒤에다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를 넣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시간을 재시하나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벤트가 있으면은, 특정 두 이벤트를 커널의 앞에과 뒤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 이벤트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이 커널이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쿠다 이벤트 일렙스 타임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기 첫 번째 인자로, 그 시간이 밀리세컨 단위로 반환이 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것인지, 얘가 이벤트죠. 시작 이벤트와 끝나는 이벤트를 넣어주면은, 이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걸린 시간을 밀리세컨 단위로 반환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예제 중 하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있는 실습 예제를 해봄으로써,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사용하는, 그리고 이벤트를 사용해서, 커널이 수행한 시간을 재는 코드의 예제예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직접 한번 해보고 와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예,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쿠다 이벤트라는,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변수, 베리어블 타입은, 쿠다 이벤트 언더바 T가 되고요. 스타트와 스톱이라는 이벤트를 여기서 생성을 합니다. 변수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벤트로 사용할 수 있게, 생성하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쿠다 이벤트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얘네를 넣어주면, 이제 스타트와 스톱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이 커널, 이 커널이 수행된 시간을 재고 싶은 거예요. 이 커널이 수행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라는 걸 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쿠다 이제, 재기 시작하는 시점에, 레코드를 하나, 기록을 해, 깃발을 하나 꽂아놔야겠죠. 스타트를 여기다 꽂은 거고요. 쿠다 이벤트 레코드에 스타트를 꼽아 놓았고, 여기가, 예, 이벤트 스타트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커널이 들어오고요. 자, 끝난 뒤 지점에다가, 이제 이벤트, 엔드를 또, 깃발을 꽂아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지나갈 때, 이 각각의 시간이, 기록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예, 내가 끝나길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 뒤에서, 쿠다 이벤트, 싱크로나이즈, 어떤 이벤트를 기다릴 건데, 뭐, 스톱이라는 이벤트를 여기까지 기다릴게, 하고, 요새 호스트가 요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시간을 실제로 측정하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렙스 타임, 쿠다 이벤트, 일렙스 타임, 언제부터, 스타트 워터, 언제까지, 스톱까지, 시간을 재서, 얘를, 이, 변수에다가, 밀리세컨 단위로 반환을 해주겠다. 플로트로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타임에, 이 실제로, 그, 시간이 저장이 돼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프린트 F에서, 출력을 해보면, 시간이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얘네 이제 다 했으면은, 사용한 이벤트를, 깃발을, 이제 지워야겠죠. 지우는 게, 쿠다 이벤트 디스트로이, 스타트, 스톱을, 지움으로써, 이제, 이벤트 사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벤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실습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저희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그 앞에서 했던 퀵랩 11-2 있었죠. 스트림 쓰는, 스트림 여러 개 쓰는 예제가 있었어요. 그 예제를 수정을 하셔서, 각 스트림별이, 각 스트림이 소유하는 시간을, 쿠다 이벤트로 한번, 특정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직접 해보고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저희 앞에서 했던 이 코드를 활용을 해서, 각 스트림마다 넣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코드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스트림마다,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림의 개수만큼, 이 스타트와 엔드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글씨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크리에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쿠다 이벤트 크리에이트에서, 스타트와 엔드를, 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스트림 개수만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텅크 이런 건 앞에 저희가 했던 예제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num stream, 이제 여기가 우리가 각각의 스트림한테 작업을 주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간단해요. 이 앞에다가, 얘네가 일 시작하기 전에, 쿠다 이벤트 레코드에서 스타트 해주고, 근데 다른 게, 이제 스트림마다 각각 넣어줘야 되니까, 스트림을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가 일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쿠다 이벤트 레코드, 엔드 해서, 엔드 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해당 스트림에다가, 이 깃발을 꽂아주면 됩니다. 얘와 얘, 이 두 가지로, 이 한 스트림 내에서, 시작과 끝에다가 넣어주면은, 시간이 기록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얘네가 그러면 각각의 스트림에 따라서, 도르게 될 거고요. 다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면 될 거예요.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모든 스트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자, 얘네가 끝나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한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대면 되겠죠. 스타트와 엔드를 이용해서, 일렙스 타임, 각 스트림에, 일렙스 타임을, 대면 됩니다. 예, 화면이 잠깐 튀었네요. 자, 돌아와서 보면은, 쿠다 이벤트 일렙스 타임을, 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스트림별로 따로 쟀으니까, 스타트와 엔드의, 스트림 아이디를, 각각 가지고 구분을 해주시고, 재면은, 이 타임이라는 플롭 변수의, 밀리세컨 단위로, 시간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 스트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쉽죠. 사용통 굉장히 쉽고,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결과를 보시면, 캡쳐를 미리 해놨고요. 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예, 각 스트림마다, 걸린 시간이, 이렇게 측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쿠다 스트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번 넥처 11, 총 3개 영상으로, 녹화가 되었었고요. 우리, 쿠다에서의, 동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쿠다에서 스트림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 스트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컨퍼런트 익스큐션에 대한 내용, 내용이 중요하니까, 아직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더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내용을 했었고, 이제, 쿠다 이벤트, 어떤 스트림의 동작을, 체크할 수 있는, 깃발 같은, 쿠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멀티 GPU 사용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헤트러지니어스 컴퓨팅이라는 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